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 인구 수가 천만 명을 넘는다고 하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반려인의 마음인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태무 등 중국계 플랫폼에서 관련 용품 살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사한 제품 3개 중 2개 꼴로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이 검출됐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인간에게도 나쁩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그려진 반려동물 용품. 강아지나 고양이의 입 속에 직접 뿌려 입냄새를 제거하는 구강 스프레이인데, 포말대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포말대하이드는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국내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부드러운 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샴푸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 MIT 혼합물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슈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제품 30개 중 20개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입에 뿌리고 몸에 문지르는 건데 그런 성분들이 검출되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아무리 직구 제품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에 넣어 방향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에서도 금지 품목이 나왔습니다. 가습기에 한두 방향을 떨어뜨려서 공기 중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CMIT, MIT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